성재 예택 벌써 예.. 죄송합니다 그녀는요 참 다시 할게요 오늘 왜 좀.. 방..방.. 어.. 혜원아 임자 있으시다 누구냐 잠깐만 아 그럼 아직 없으신거죠? 뭐라고요? 성재야 너 너 너 머리가 그게 뭐니? 요새 누가 그렇게 두꺼운 베딩 조끼를 입고 다녀 게다가 너는 얼굴이 꾸르기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서 이런 거 안 어울린다고 하겠어? 진짜 성재야 이거 다 유행 지난 거라고 성재야 모자가 그게 뭐니? 너의 오늘 패션은 한마디로 테러블이야 슈퍼 울트라 어메이징 테러블이라고 알지? 어? 성재야 성재야 별은 하늘에 떠있는 거란다 소희가 오늘 배성재 뼈 때리는 날인가요? 이 정도면 거의 일침이 처형급이네 처형 무릎 꿇고 맞은 느낌이 있네요 얼마 전 그녀를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예..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흐 오늘 가드를 좀 올리고 음.. 방.. 방.. 방어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해야겠네 이제 흐흐흐흐흐흐흐 그동안 나도 다른 게스트들이랑 할 때는 공방업을 좀 하고 해야겠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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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어휴 업그레이드 하다가 아직 로딩이 잘 안됐어요 그녀는요 그 여자는요 오늘 너 성재 아니죠 혼수성재 저어장